이준호는 우영호를 좋아한다. 사실입니까? 우영호 변호사님! 낙주보러 가실래요? 어디로 가세요? 우영호입니다. 이준호 씨는 저랑 결혼하셔야 돼요. 아, 이젠. 자기야. 너무 좋아해서, 제 속이 꼭 병든 것 같아요. 반했습니까? 그동안 너무 아쉬웠어요. 같이, 점심 못 먹어서. 이런 이야기 도움이 돼요. 제가 변호사님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돼요. 제가 이준호 씨를 한 번 만져봐도 되겠습니까? 예? 저를 만지지 않으면, 심장이 빨리 뛰지 않는 건가요? 섭섭한데요. 당신이 나를 만나는 데 도움이 돼요. 그런 마음을 denn에 이루는 데 도움이 돼요. 나는 많은 마음을 그려주면 되는 것 같아요. 쪽에서 손을 울리는 데 도움이 돼요. 당신이 이렇게 원하는 데 도움이 돼요. – 네. – 네, 안녕하십시오. 당신이 나를 만나는 데 도움이 돼요. 나는 그 사이에 도움이 돼요. 이것은 무엇인지 전 들어갈 것 같아요. 좋아해서요 변호사님 같은 변호사가 내 편을 주어주면 좋겠어요 이준호 씨는 고래도 아닌데 마치 고래처럼 제 머릿속에 불쑥불쑥 떠올라요 내가 도와줄게요 변호사님 저는 호흡맹자 우영호 변호사님 저도 변호사님 얼굴 좀 볼 수 있게 해주세요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고 해도 내가 사랑이라고 하면 사랑이에요